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위험도 커짐에 따라 보건당국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 횟감용 칼과 도마를 다른 조리기구와 구분해 사용하라고 조언했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폐류를 날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부위에 닿았을 때 감염될 수 있고 급성 발열과 오한, 복통, 설사 증사가 나타납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폐류를 날로 섭취할 때 흐르는 물에 두세 차례 깨끗이 씻고 사용한 조리 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해야 합니다. 만성 간 질환자나 백혈병 환자, 면역결핌 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어폐류를 날로 섭취하지 말고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특히 간 질환이 있거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경우 치사율이 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